고신대학교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를 역대 최고치인 5.64%로 정했지만, 고신대는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며 14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고신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나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신대는 2011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